세상에, 어떡해. 영접했어, 어떡해. 미쳤나 봐. 진짜 미쳤다. 이거 진짜 예쁘다. 한입 베어 벌면 치즈 이만큼 들어가잖아요. 대단해. 어머나. 통보자, 통보자. 이거 진짜 안 끊고. 어디까지 가니? 안 끊고. 와, 치즈 늘어난 거 봐. 이거 뭐야? 콕콕 같아, 콕콕. 대박이다. 미쳤나 봐. 소영 언니로. 어머, 어머, 어머. 치즈 예쁘다. 진짜. 어머, 어머, 어머. 우와. 치즈 진짜 많이 들었다. 쭉쭉 늘어간다.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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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저거 줄넘기도 되겠다. 치즈 진짜 많이 들었다. 이거는 투움바랑 또 다르다. 이거는 겉에가 엄청 바삭바삭하고, 안에 치즈가 들어있는데도 되게 해비하지 않고 고기가 굉장히 촉촉하고 연하다고 할까? 고기가? 그리고 약간 치즈가 너무 향해. 지 혼자 찐하면 이 맛이 안 나는데 완전 딱 그 약간 흥미 정도만. 흥미만 느껴줘. 와, 대박이다. 미쳤나 봐. 말리, 말리야, 제발. 아, 말리야. 말리 끊어먹는 거 봤어? 말리는 이게 치아가 쌩가 봐요. 치즈가 좀 늘어나요, 이게 재미인데. 묘미가 있을 때. 과연 이번에 말리 늘려. 늘려, 늘려. 늘려. 말리는 안 됐나 봐. 싹두. 안 되나 봐. 깍두기예요, 뭐예요. 싹두. 말리 오늘 통보차 처음 아니죠? 이야, 진짜 대박 닦았다. 치즈 스틱인 줄 알았어. 진짜 거짓말하고 치즈 스틱인 줄 알았어. 혼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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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숨쳤어. 대박이다, 대박. 치즈가 끝나. 와, 치즈 늘리기 고수다. 말리야는 두 개 합쳐서 반으로 잘라주면 또 포기했어요, 또. 너무, 너무. 재미가 있다. 엘드랑드랑. 응. 뭐야, 얘는. 저기요, 팔굴소 그러세요? 많이는 저거는 진짜 먹는다는 게 아니라 무릎 뜯는 거죠? 무릎 뜯고 있어야 돼. 다른 건 그렇게 내든 손으로 자르다가 뭘 빵을 찌르래. 너무 토속적이야. 빵을 갈라서 샐러드 먼저 얹고 있고요. 빵 안에다가 핫도그처럼 먹으면 맛있겠지? 이야, 쟤는 그냥 올리더라. 이거 샌드위치 같은 산도. 맛있겠다. 나왔다, 나왔다. 음. 저거 무조건 맛있지. 나갔다, 나왔다. 감사합니다. 아, 고추 주셨구나. 어, 예쁘겠다. 그 조합도 좋겠다, 야. 투은과 소스. 모짜렐라. 와, 대박 좋다. 와, 저건 또 신맥이네. 이거 만노소스야. 그치? 내가 봤을 때 만노소스야. 살아야 돼. 살아야 돼. 살아야 돼. 살아야 돼, 이거. 음. 나도 한번 먹어봐. 내가 볼 때는 이거. 저거 최고야. 소스가 치즈를 지금 안 와가지고 살아 있어. 와, 너무 맛있어. 아니, 진짜 이게. 차르르 스며들어. 완전 치즈만들어. 그치?